안녕하세요 전 그레쉬에요 오늘은 인형뽑기 아니 인형뽑기래 어 뭐지 프리파라 카드뽑기를 해볼게요 네 프리파라 카드뽑기를 만들어봤어요 네 이거 동전을 넣고 여기 동전을 넣고 하고 여기 돌리면 카드 가 엉망이래 카드 카드가 이렇게 나와요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여기 안에 보면 음 여기 카드가 있죠 카드가 음 여기 여기 카드 있잖아요 카드가 그러면 이거를 어 뭐 뭐지 여기 이런 카드가 있으면 여기 여기 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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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 꽂아넣고요 여기 카드 바꾸고 여기는 동전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쉽게 빠져요 딱한가봐요 봐봐요 여기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드 바꾸고 카드를 넣어요 그 다음에 돌리면 여기 카드 한 장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푸디파라 카드 뽑기를 해봤는데요 카드 뽑기를 만드는 법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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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